네 안녕하세요 영화 바람바람바람에서 오묘한 여자 제니역의 이혜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솔직함인 것 같아요. 솔직함. 뭐 외면으로 외면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고 섹시하고 뭐 이런 사람이야를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냥 그 내면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더 솔직하고 당당한 캐릭터여서 그리고 남자만을 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그냥 그 안에서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라 그런 솔직함이 네 같은 화장과 화려하고 좀 야한 의상 뭐 이런 그리고 일부러 좀 관능적이려고 노력하는 연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걸 많이 기억하시고 저를 이 영화에서 보신다면 좀 많이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어요. 모든 화장을 덜어냈고 옷도 가장 내추럴하게 입었고 그게 제니한테 더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습부터 많이 덜어냈고 말투도 이제 평소에 제 모습에서 제니를 찾아가면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말투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냥 가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. 그 제주도라는 그 촬영 현장의 특이점이 좀 더 작용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지역에 모여서 다 같이 거의 하루 종일을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좀 더 가까워지는 것도 더 빨랐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빨랐고 그냥 선배님들이랑 감독님 보러 현장 놀러가는 게 저의 낙이었어요.